그들이 그 게임을 이긴다 부터 알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봅니까? 그들이 이긴다. 그렇죠. 그들이 이긴다. 양념칠까 말까? 그렇죠. 그러면 간단한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럼 그들이 그 게임 이긴다. 바로 끝까지 가볼까요? 네. 그렇죠. they win the game. 누가다? they가 윈한다. 무엇을? the game을. they win the game. 그래서 B 동사가 아닌 하다시 이기다. 윈 썼고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2가 숨어있죠.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편.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들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이길 수 있다가 누가다. 하고 묻지 않는 문장이네요. 그럼 양념칠까 말까? 저희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가보면 되겠네요.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그렇지. they can win the game. 그래서 누가다. 하고는 데이가 뭐한다? can win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길 수 있다. 무엇을? the game을. 오케이. 잠깐만요. 일단에. 어? 채운 게 어디 갔지? 채운 게 이거 다른 학원에 써봤잖아. 안 써봤어? 다른 거야. 일단 조금 이따 제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편.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들은 이길 수 있느니? 어. 그 누가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다부터 만들고. 그렇죠? 오케이.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뭐예요? they can win. they can win. 누가? they가 뭐한다? can win.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야 되네요. 얘는.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니? can they win the game? 그렇지. can they win the game? 이렇게 물은데. 뭐죠? can they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can win the game. 또는 yes, they can.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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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can. no. no. they can. 이런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그들은 이길 수 있어 yes they can 아니야 그들을 이길 수 없어 no they can't 계속해서 다음표에요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들은 이긴다 그럼 그들이 이긴다 바로 표현해 볼까요? they win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서 문장 완성해 보세요 그들은 그 게임을 이깁니까? do they win the game? 그렇지 they win the game ok they win 그들이 이긴다는데 그들이 이긴다 를 이기니 하려니까 do they win 하면 되는거에요 계속해서 다음표에요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바로 가면 되겠네요 그들이 그 게임이 이기지 않는다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they win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라는 주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긴다는 they win인데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 할 때는 하다시인 win 속에 들어있던 do가 not과 합쳐서 don't win 그래서 이기지 않는다 ok 계속해서 다음표에요 they don't win the game they don't win the game 그들은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 양념 칠까 말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하면 되겠다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they can't win the game they can't win the game 그렇지 can't win 이길 수가 없다 they can't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표에요 그녀가 거기에 간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들은 간다 그들은 안보이는데 그녀는 간다 그렇죠 그녀가 간다 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녀가 간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요 she goes she goes 그렇지 she goes 양념 안 쳤네요 그리고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갔네요 she goes 그럼 문자 완성 그녀가 거기에 갑니다 she goes there there 그렇지 뭐라고요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그녀가 간다 she goes 어디로 there 거기고 오케이 다음표현 그녀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바로 표현해 볼까요 she doesn't go there 그렇죠 그녀가 가지 않는다는 그녀가 간다 라는 she goes에 not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does를 꺼내서 she doesn't go there 하면 되겠죠 she doesn't go there 양념 안 뿌린 문장이고요 그래서 다음표현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있다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녀는 갈 수 있다 그녀는 갈 수 있다 오케이 양념 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있다는 표현 해보면 she can go 그렇죠 she can go 어디에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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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there 따라해보세요 there there 오케이 그래서 she can go there 오케이 아까 전에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였어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였는데 누가 다 여기에다가 can을 집어넣어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she can goe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걸 선생님이 민철이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open 문장을 20번부터 시작했지 한 문장만 더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녀가 거기에 갈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she go there 그렇죠 she can go를 묻는 말로 바꾸면 Can she go 하면 되겠죠 Can she go there Does she can go there 이런 거 아니고요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 can Yes she can 그녀가 갈 수 있냐 그랬는데 갈 수 있으면 그래 그녀가 갈 수 있단데 내가 갈 수 있다 이랩니까 오케이 만약에 갈 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No she can't 그렇죠 No she can't Go there No she can't 오케이 대답하는 말을 민철이가 잘 모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7분만에 10문장 했네요 오케이 안녕